오늘은 도시와 촌락의 문제를 해결해보는 사회놀이를 해봅시다. 도시과 촌락의 문제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봅시다. 촌락이나 도시의 풍경이 담긴 카드를 랜덤으로 5장씩 받아주세요. 몸으로 하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먼저 문제를 낼 사람을 정합니다. 이긴 사람은 본인의 카드 중 하나를 정해서 진 사람에게 보여주세요.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.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요. 진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해줘야 합니다. 말을 하지 못하면 카드를 가져야 합니다. 카드를 모두 버리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조커 카드는 가위바위보에서 졌을 때 사용하세요. 게임 시작!